러시아 기념품을 많이 파는 데인데 들어가볼까? 러시아 기념품을 많이 파는 데인데 들어가볼까? 여기 보석, 주얼리 이런 거 파네 우표 어릴 때 우표 이런 거 진짜 많이 모았는데 우표 저기는 개인 소장품 같은데? 옛날 카메라 골동품이 약간 옛날 돈 뭐 이런 거 저거 옛날 중국 돈인데 저거? 망원경 야 이거 약간 좀 러시아 느낌 난다 러시아 칼 이거 한 개 16,200루블이야 이거 16,200루블 10,000루블이 20,000원이거든 오우 야 가격 세다 4,830루블 여러분들 1,000루블이 2,000원이거든요 1,000루블이 2,000원이면 5,000루블이 10,000원이야 야 저 칼 한 개 10,000원이야 직원은 누가 들어와도 아무것도 하고 아시지 않아 난 저기 직원이 있는 줄도 몰랐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든 상관 안해 이름나우 님이 싫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만한 게 없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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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지역? 다른 지역? 다른 지역? 샌피티브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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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어디야? 모스코우 근처에서 왔네 저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? 한국에서 왔어요 서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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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거 블로그 라이브 스트리밍 유튜브? 유튜브 채널 유튜브 채널 클라크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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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 잘한다는 거 취소할게요 클라크티비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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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셀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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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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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얘 친구 수화기여행 왔네 러시아인형 이게 한 개, 까면 한 개 더 있고 하는 거 그런 거지 여러분들 푸틴 러시아는 푸틴이지 미국 하면 트럼프지 여기 트럼프, 푸틴 어, 둘이 친하게 지내. 그런데 솔직히 이런 기념품을 사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저는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지만 이런 거 안 사거든. 집에 가져가면 그냥 약간 뭐라 해야 할까? 그냥 짐대고. 그런데 이거 진짜 실제로 쓸 수 있는 건가? 이걸로 국물 뜨면 이거 페인트 다 떨어질 것 같은데요? 저는 괜찮은데 사고 싶은데요. 여러분들 이걸로 국물을 먹을 수 있을까, 이걸로? 국물 떠먹을 수 있냐고요? 저도 그게 궁금해서 지금. 그런데 이거 페인트 보니까 이거 페인트 다 떨어지지 않을까요? 그렇죠?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국물 떠먹을 때 막 이빨 자국 나고 막. 아, 뭔가 또 블링블링한 것들이 있네. 난 이런 잔 이런 건 난 좋아해. 왜냐하면 이건 쓸 수 있잖아. 얼마냐고요? 이거 한 세트에 6천, 12만 원. 안 사. 야, 12만 원. 12만 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. 아, 이건 잔만 파는 거 있네. 그런데 이런 거는. 이런 거는 집에 이렇게 한 세트 두 명. 진짜 사람들 왔을 때 소주 마실 때. 이걸로 홀짝거리면. 아, 느낌이 너무 있다. 이건 얼마냐고요? 이거는 3천, 3백. 6만 6천 원. 오, 잠깐만 이거. 아, 잠깐만 이거 상하가 아니라 바다 사자 이걸로 만든 거네. 야, 이거 귀한 거 아니야 이거? 야, 이건 엄청 귀한 거 아니야? 바다 사자 그걸로 만든 거 아니야. 이건 사야 된다고? 이걸 왜 사. 아, 이걸 왜 사. 그냥 귀한 거라고 이걸 왜 사. 사서 뭐하게. 어? 그런데 저거 가격 진짜 얼마 하지? 아, 이거. 아, 죄송해요. 아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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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뭐 한 게. 일하는 거 쯔치고 있길래. 여기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. 여러분들, 냉장고 부추는 거 이거나 한 게 사자. 그런데 이것도 내가 쓸 거 아니야. 누가 사달라 그래가지고. 이거 이거 이거. 일본이 깔끔하죠? 오케이. 일본으로 가자. 아, 이거 한 게 사서 나가겠습니다. 블라디보스터. 나 돈 안 가져온 거 아니야? 이거 직업 어디 갔지? 네. 나 돈 안 가져온 거 아니야? 내가 왜 그래. 나 돈 안 가져온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나이프쇼님 세이하이. 자, 안녕하세요. 여기 직원분들이야. 여기 직원분들이야. 지금이 아마 러시아의 여기서는 제일 따뜻할 때일 거야, 아마. 아 근데 날씨가 좀 풀려야 되는데 라디보스토크 날씨 좋기로 유명하거든? 왜 이렇게 흐린 날씨만 있는 거야 아 좀 이렇게 날씨도 화창해야 좀 이렇게 느낌도 딱 여러분들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혁명광장에서 필수 코스 아 여러분들 출차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